미연준의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이런 내용을 잠시 소개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상의 어려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급작스러운 금리정책 변경이 항상 우리 사회에는 엄청난 파고를 불러일으켰죠 그중에 하나가 1997년도의 외환위기도 결국 미국발 금리정책의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저금리를 통해 나갔던 달러화를 해소하는 고금리정책을 실시하면서 신흥국가들이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크게 피부를 못 넣겠지만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 때죠 그때도 참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때도 이런들 뭐죠? 금리정책 미국의 급작스러운 금리정책 변경이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조선일보에 김은정 기자 기사를 참 잘 썼네요 글을 아주 간단 명료하기 쉽게 그래서 어제 살펴봤지만 오늘도 한번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잭슨의 평화로운 시골마을 미국 와이오밍주의 잭슨홀에서 처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8월 26일 새로운 가이던스를 내놨다 이 얘기가 이제 아마 티턴 국립공원일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티턴 국립공원 그동안 가봤던 중에서 아주 인상 깊게 남아있고 또 다시 기회가 되면 한번 티턴 국립공원에 차를 타고 한번 놀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이제 그 마을이 아마 잭슨시티인가 뭔가 이렇게 작은 그런 휴양지 겸 여기 있으면 이제 아마 연례의 그런 회의가 열리는 모양입니다 이 세 분이 아주 실력자인 모양입니다 이 분이 왼쪽에 있는 분이 뉴욕 연방은행 총재고 그 다음에 또 중강에 있는 사람들이 연준의 부의장이네요 물가 상승률이 2%를 잡힐 때까지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겠다는 것 그리고 물가가 슬슬 끊기는 것도 같은데 이번에는 정책 방향을 틀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기대감 속에 특히 이제 투자가들이 기대감을 많이 가졌죠 월가가 그간 가격 상승 랠리를 펼쳐왔던 금융시장은 일순간 파월 의장의 연설로 찬물을 끼얹듯 폭락했다 26일 날 금요일 날 다우지수가 3.03%포인트 하락하고 S&P500이 3.37%포인트 하락하고 나스닥 지수는 3.94%포인트 하락하고 그리고 미국의 기술주 가운데 대표주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죠 올해 세 차례의 공개위원회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잭슨홀 미팅이 시작됐고 제롬 파월 의장이 심포지엄 첫날 연설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 또 앞으로의 금리 조정 여정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지 세계 금융시장이 숨죽이며 기다려왔다 그걸 아주 깔끔하게 기자가 잘 썼네요 그의 발언을 요약하자면 지금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멈출 때가 아니고 높은 금리가 가계와 기업에 일정 부분 고통을 주겠지만 물가 안정 없이는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이다 제 발언은 짧고 주제가 좁고 메시지는 더 직접적일 것이다 확실히 말하겠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드러난 직설합법이었다 7월에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것을 환영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에 한참 부족하다 최근에 월가에서 투자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파월 피봇 일종의 고금리 정책에서 약간 그런 인상폭을 줄이고 그다음에 속도를 늦추는 데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발언을 인해 가지고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 것이고 지금이 장기 중립 금리여도 타이트한 고용시장을 생각하게 되면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멈출 때가 아닙니다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동안 제한적인 정책이 요구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는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마흔여섯 차례 사용했고 이 같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의심할 여지 없이 매파적 그런 발언 다시 이야기하니까 금리를 확고하게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런 발언이 나가자마자 특히 미국의 기술주들은 금리 인상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런 기술주들이 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다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미국이 금리 인상 고피를 계속 재고 가계와 기업의 고통이 커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높아지게 되고 달러와도 당분간 강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시하고 결국 미 연준의 이 같은 정책은 다른 나라들 한국도 고금리 정책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경기 위축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담은 내용입니다 아무튼 참 기사를 아주 깔끔하게 잘 썼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 오늘 공유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결의 sud 아멘